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많이 기다리셨죠? 경이로운 소문 함께하겠습니다. MTNW 이형빈 전문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위원님 시장이 좀 우중충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바깥 날씨도 좀 흐린데 그래도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 받아볼 수 있겠죠? 네. 오늘도 기대해 보면서 소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소문입니다. 증권형 토큰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6일에 금융위원회에서 제도권으로의 진출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용 확인해 보시죠. 증권사에서는 좀 발빠르게 선점에 나서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되는 바로는 키움증권, KB증권, 신한증권, SK증권 모두 다 STO, 증권형 토큰의 연구 개발과 투자에 좀 활발하게 힘을 쓰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위원님, 관련주들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대표적으로는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있을 거고요. 갤럭시아 SM, 서울옥션 등등등 오늘도 빨간불 이미 많이 올라간 상황인데 지금 이 소문에 또 접근 가능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우선 그래서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오늘 좀 말씀드릴 거고 우선 지금 증권형 토큰 관련 규제가 풀리게 되면서 NFT 시장의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 다양한 자산들이 증권화를 통해서 NFT, 신산업이 발전이 기대가 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라서 증권사들도 STO 중개 발생 시에 나오는 이 거래 수수료를 미래 먹거리로 선점하기 위한 서비스 출시까지 할 계획이기 때문에 STO 관련주를 오늘 관련주로 종목을 추천드리려고 하고 있고 종목명은 FSN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국내 최대 디지털 마케팅 그룹으로 동남아와 중화권의 자회사 네트워크를 보유하면서 NFT 시장의 생태계를 확장 중인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NFT 관련 기술을 게임과 커머스 시장에 상용화를 시키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앵커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STO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상승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FSN 같은 경우가 월선을 타고 가는 강한 흐름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과일이 될 정도로 상승 구간에 진입한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오늘 FSN을 추천드리고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갭자리가 조금 발생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할로 이 종목을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지금 4,900원에서 현재 5,050원 구간에서 분할로 매수를 하시고 지금 손절가는, 목표가는 먼저 손절가부터 말씀드리면 4,3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5,5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FSN 받았습니다. 사실 일봉으로 봤을 때 연일 양봉이어서 좀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닐까 싶었는데 아직 여력 있다 이렇게 봐주셨고요. 대신 여러분 지금 말씀 주시자마자 또 한 번 시세가 분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따라 잡으시기에는 조금 아쉬워 보입니다. 매수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분할로 4,900원에서 5,050원 사이 말씀 주셨고요. 목표가는 5,500원, 손절가 4,300원 체크해 드려 보겠습니다. 정확한 타이밍들 우리 위원님과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소통해 가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어서 위원님의 AS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진로봇 볼게요. 지난 11월에도 받았었고요. 이번 1월 9일에도 받았습니다. 1월 9일로 계산을 해본다면 43%가 넘어가는 수익률이고요. 11월로 계산을 한다면 51%의 수익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로봇주 주인공이에요. 유진로봇 지금 자리 목표가 올려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로봇주 순환매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으로 또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모멘텀이 있습니다. 지뢰 재거용 로봇,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해서도 지뢰 재거용 로봇 관련 쇠를 또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바닥근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었고 지금 5일선을 타고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는 이런 구간에 있습니다. 먼저 이 정도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모시게 되면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이 은봉이 나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눌림이 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보유자 영역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 눌림이 나온 이후 양봉을 좀 만들어주면서 다시금 밑고리를 타는, 이런 물량을 낚아채는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금 우상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도 일단 5일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상승 자리가 6,600원 구간까지 갈 수 있다. 다만 지금 자리는 보유자 영역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신규 진입은 봤을 때 조금 위험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보유자의 영역에서 말씀드리면 6,600원까지 한번 홀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5일선, 단기적으로 5일선은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6,600원까지 가져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보게 되면 5일선은 5,700원 구간입니다. 그래서 5,700원 지지 여부 보시면서 다시금 6,600원까지 한번 홀딩해서 좀 가져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진로봇 들고 계시다면 수익 지금 한 40% 이상 갖고 계실 겁니다. 축하드리고요. 6,600원까지 더 홀딩해서 수익 극대화 노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AS, JNK 히터 어제 받았던 종목이에요. 우리 위원님의 종목이 하루 이틀 혹은 2주 안에 이렇게 시세가 또 강하게 분출을 하는 게 특징인데 JNK 히터는 오늘 하루 만에 터졌습니다. 수소차 관련해서 오늘 전방위적으로 흐름이 참 좋은데요. JNK 히터 하루 만에 6% 이상의 수익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 어떻게 해볼까요? 네, 우선 수소 관련주로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무료방송에서도 어제 무료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중동에 포커스를 맞추고 수소 충전소 관련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이전에 중동 관련한 수주 이력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모멘텀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6%대 장중에 강한 상승세가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제가 어제 추천을 드렸습니다. 지금 네옴시티 관련한 재료로 해서 7,900원, 8,000원 부분까지 급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조정을 크게 받았습니다. 조정을 크게 받고 항상 트리거가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날 양봉으로 돌려주는 우상향이 나오는 트리거가 발생을 했다. 그리고 지금 단기적인 추세 지금 저점을 높여가면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또한 지금 강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정보 가격 조정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가격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지금 제가 지난번 방송에 말씀드렸다시피 6,500원까지 목표가를 좀 들고 가시고 지금 지지 여부, 지지 여부는 21선, 21선 부근으로 좀 확인을 하시면서 5,500원 부근입니다. 5,500원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까지 한번 들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JNK터 오늘 이렇게 떴지만 신규 진입 가능한 자리라고 보세요? 네, 지금도 신규 진입 가능한 자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6,600원까지 계속해서 홀딩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형빈 위원님의 관심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모바일 콘텐츠 주셨는데 사실 우리 콘텐츠로 수익 정말 많이 봤었거든요. 작년 연말에요. 1월 말에 또 나왔습니다. 어떤 종목 주목하세요? 네, 이전에는 제가 미디어 콘텐츠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약간 좀 결이 다른데 모바일 콘텐츠 관련주로 오늘 종목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지금 최근에 짧은 동영상인 쇼츠 쇼츠 창작자에게도 광고 수입을 2월부터 공유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유튜브 콘텐츠 관련주들이 단기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시기라 말씀을 드리고 오늘 모바일 콘텐츠 추천주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종목명은 삼성출판사라는 종목입니다. 이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저출산 관련주로도 모멘텀을 또 가져갈 수가 있고 그리고 아기상어라는 지금 유명 콘텐츠를 제작한 더핑크폰 컴퍼니의 지분을 지금 보유 중인 회사로서 유튜브 콘텐츠 관련 모멘텀과 함께 육아 관련 종합 콘텐츠 회사로서 복합적인 모멘텀을 지금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최근에 장기 행보 중에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그런데 지금 유튜브 모바일 콘텐츠 관련한 모멘텀이 발생을 했고 지금 다시금 조정 이후에 진바닥 구간을 만들어가는 이런 구간을 지금 형성하고 있고 입형선들을 수렴하는 이런 과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지금 2만 5,850원 이하에서 매수하실 추천드리고 1차적으로 목표가는 2만 7,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4,3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삼성 출판사 받았습니다. 위원님의 종목은 물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워낙 안전한 자리에서 주시기 때문에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닥 탈출하는 종목입니다. 삼성 출판사 목표가 2만 7,500원 손절가 2만 4,300원 안내 드려보겠습니다. 자, 위원님 오늘 또 무료방송 하신다고요. 3시부터 공개방송. 어떤 이야기 계속해 주시는 건가요? 네, 어제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 바로 좀 적중을 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다음 또 적중을 할 수 있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또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핫한 우리 이영빈 위원님의 무료방송도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봐야 될까? 내 포트 어떻게 봐야 될까? 고민이시라면요. 3시부터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경이로운 소문 MTNW 이형빈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